CCTV 보안 카메라에 찍힌 황당한 순간들이 담긴 영상들을 가지고 왔습니다. 시작합니다. 여자친구와 쇼핑을 나온 남자의 모습이 어딘가 수상해 보입니다. 남자는 공항 면세자면서 선글라스 하나를 유심히 살펴보더니 되돌려 놓지 않고 슬쩍 자신의 카트 위에 올려둡니다. 다른 곳으로 이동하더니 주변에 손님이 별로 없는 것 같자 선글라스를 자신의 주머니에 넣습니다. 요즘 CCTV가 없는 곳이 없는데 무슨 배짱인 걸까요? 끝내 15만원 정도 하는 명품 선글라스 두 개를 훔쳐 달아난 범인을 잡고 보니 노르웨이의 한 국회의원으로 밝혀졌습니다. 버스 운전기사는 핸드브레이크 거는 곳을 잊어버린 자동차를 구해냈습니다. 소녀는 혀로 초인종을 눌렀습니다. 그럴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었는데요. 엄마 먼저 줘서 삐진 딸내미 주유소에서 기름을 주의하던 여성은 때아닌 봉변을 당하게 됩니다. 이런 일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꼭 주머니에 키를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집 앞을 나섰는데 이웃과 딱 마주친 순간 왠지 말하고 싶지 않을 때 있죠. 여성은 뭔가를 하는 것처럼 행동하는데요. 이 순간을 피하기 위해서 말이죠. 좋아요. 이거 할 수 있나요? 남자는 클럽에 들어가기 위해 고군분투 중입니다. 아무래도 이 집 주인은 새로운 소파를 사야 할 것 같은데요. 흔한 남매의 싸움 아이는 동생에게 가까이 다가가는 특별한 기술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이는 동생에게 가까이 다가가는 특별한 기술을 가지고 있습니다. 바깥 산책이 너무너무너무너무 나가고 싶은 강아지 이런식의 장난은 곤란한데요 당신이 있어 행복합니다 횡단보도를 건너던 여성은 물건을 떨어뜨리며 당황스러워 했는데요 영상을 본 많은 이들은 궁금해합니다 어째서 운전자는 그녀를 도와주러 나오지 않았는지 말이죠 걱정하지 마세요 다행히 넘어진 여성은 주변에 있던 사람들이 도와주었다고 합니다 페덱스 직원이 우리집 마당을 걸어나가는 방법 어떻게 본인 자동차를 헷갈릴 수가 있죠 이렇게 다르게 생겼는데요 쌍둥이 궁 미국에서 무려 100명의 사람들이 LA 편의점에 들어가 닥치는 대로 물건을 훔치는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말 그대로 편의점 습격 사건이었는데요 매장 직원은 저항하지 못하고 한쪽 구석에서 공포에 떨어야 했고 경찰이 도착하자 범인들은 사건 현장을 유유히 벗어났습니다 오늘 하루도 왠지 하루가 힘들 것 같죠 그나마 다행인 건 유리병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남자가 새벽 3시에 집에 올 때의 모습입니다 늦은 밤 집 앞을 어슬렁거리는 악어가 나타났습니다 커플은 새로 구입한 반려견 케이지를 직접 시험해보기로 했는데요 왜 그러는 걸까요? 스스로 움직이는 경운기, 귀신이라도 탔을까요? 바로 시동을 걸지 않아야 될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첫눈에 반한 두 자동차 계속 그러고 있을 건가요? 모든 다 힘든 일도 늦은 저녁 아내와 함께라면 이렇게 행복하지 않을까요? 이래서 산책 중엔 목줄이 필요한 이유입니다 이제 내 차례 휴대폰 그만 보라고 애교 부리는 고양이를 한번 보세요 너무 사랑스럽지 않나요? 요고생들은 길을 지나가다가 버려진 강아지를 보고 이렇게 행동했습니다 여러분들이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고양이의 점프는 10점 만점에 10점 잠시 장관도 떨어지기 싫은가 본데요 때때로 집사의 손길을 거부하는 반려묘도 있습니다 어떤 이유에서인지 그는 진지한 대화를 해야 할 때라고 생각한 것 같습니다 망했다 망했다 때때로 반려동물은 이렇게 친근하기도 합니다 나무의 차에 막 타는 반려동물 federal 검사의 사업 역시 우선 우리 우선 저것도 기술이면 기술입니다 힘든 당신을 안아주는 건 영원한 내 편밖에 없죠 그러게요 문이 제대로 닫힐 리가 없죠 일하다 말고 찐한 뽀뽀 평소에 여자친구에게 불만이 아주 많았던 게 분명합니다 새벽 3시 반려묘의 댄스 그만 멈춰야 할 것 같은데요 물고기 풍년이란 이런 걸 말하는 걸 테죠 잠깐 할 말이 있다며 아내를 부르는 남편 이 착한 소녀는 그의 친구를 초대했습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부모님에게 말하는 것을 잊었습니다 이제 튜브에 앉아 즐기기만 하면 되는데요 퍼스키는 귀엽죠 그렇죠 사랑스럽죠 재미있게 시청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릴게요 행복한 하루 되시길 바라겠습니다